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기관은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 뚜렷한 방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양극지 기업들에게 악재로 나와 있는 것이 리튬 가격의 하락인데요 하방에서 지지가 되고 있다는 거 기업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확장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에코프로비엠이 400% 상승을 했고 포스코퓨처엠이 206% 거의 더블 상승하면서 격차가 확 좁혀졌다 그 다음 양극지에 관련해서 포스코퓨처엠과 가장 큰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 있죠 에코프로비엠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의 44조 가까운 5년간 공급계약 수주계약이 체결이 됐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도 지금 이걸 촬영하는 오전 10시 반 이쯤에는 한 15% 상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11월 28일 지난주 목요일에서부터 상승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미 한 4일 정도 걸쳐서 한 16% 17% 정도가 상승이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도 누가 미리 선 정보를 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긴 합니다 어쨌건 지금 개인들은 그 사이에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기관은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뚜렷한 방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공매도 잔고 추이도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고 30분 봉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차트인데 뭐 확 튀어오르는 오늘 더 상승 급등했기 때문에 더 뛰어나죠 그리고 1봉상으로도 이 저항선 이 121선 저항선을 강하게 오늘 뚫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2평선들이 정배열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최저가 18만 7천원 찍고 단기 급등 후에 조정 후에 다시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고점 2차전지주들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좀 있다면 정말 마음이 괴로우시겠죠 어쨌건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매출액은 1조 4,85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150억 그 다음에 작년 매출액은 5조 3,576억 영업이익은 3,807억 네 영업이익은 거의 3배 증가했네요 네 매출액도 그렇고요 근데 올해 예상 매출액은 7조 4,792억 네 또 한 2조 정도가 급증하는 거죠 근데 영업이익은 3,312억 정도로 지난해보다 좀 못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니켈, 리튬 가격의 하락 네 원자재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판매 단가의 하락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올해 금 추정 예상 목표 수출 예상 매출 목표인 7조 4,792억 달성하겠느냐 3분기의 매출을 보면은 1분기 2조 그 다음 2분기도 1조 9천억 그 다음 3분기도 1조 8천억 나왔기 때문에 4분기 1조 7천억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영업이익도 648억 정도만 더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일단 매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의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비중을 일단 첫 번째로 네 NCA 시리즈 네 이것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만든 네 양극재라고 보시면 되고 2022년 매출을 보면 전체 5조 3천570억의 매출 가운데서 NCA 시리즈가 3조 5천30억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4조 3천360억 그리고 24년도 내년도 예상은 4조 9천580억 2025년도는 7조 3천160억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 NCM 시리즈 보시겠습니다 이건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만든 양극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22년도에 1조 8천110억 그리고 23년도에 2조 9천억 그리고 24년도 3조 3천8백억 그 다음에 25년도 4조 9천7백억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네 다 같이 큰 성장을 하고 있다 NCA나 NCM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매출 원가를 보면은 매출 원가와 판매비, 판간비 이런 것들을 빼고 나서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2022년도에는 381억 이게 한 7% 정도 되는 거고요 23년도는 299억 이게 한 4%의 영업마진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역시 한 4% 정도의 영업마진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25년도에는 6%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7,150억 오르는 25년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캐파가 커질수록 이익단이 커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진율이 4%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것은 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 비행과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았는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일단 하이투자증권에서 잡은 목표입니다 목표 주가 일단 27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 주가를 어떻게 뽑아 냈느냐 기준을 한번 좀 보죠 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 목표 주가가 산출이 됐는가 기준을 좀 보니까 2022년 EPS를 7,372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타겟 PER을 25.7배로 봤는데 일단 26년도에서 28년도 전세계 북미 전기차 배터리 예상 수요 연평균 성장률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 주가가 18만 9621원이 나왔는데 그럼 목표 주가 27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 26년 기준으로 PER 36.6배를 잡았다는 거죠 PBR 9.7배 이렇게 잡았을 때 27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나왔다 그러니까 27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는 26년도 기준으로 36.6배의 PER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 환경에 따라서 매출 규모 그다음에 이익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제가 달라진다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일단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았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33만 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33만 원을 잡았는가 보니까 실적 가시성 고려 2026년 예상 EPS 7270원 이거는 하이투자증권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리고 나서 타겟 PER을 45배로 잡았습니다 24년도 25년 피어 평균 멀티플 해가지고 45배로 잡아서 그냥 33만 원의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긴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증권사 리포트 그냥 이 목표 주가는 그냥 참고 정도로 봐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거는 산업의 섹터의 흐름 전망 그리고 팩트로 기반된 그 뉴스 정보들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생산 캐파 증가율을 한번 좀 보시죠 2023년도에는 20만 톤의 양극재 생산 캐파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8만 톤으로 증가되고 25년도 48만 톤 그 다음에 2027년 때는 71만 톤으로 증가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극재 기업들에게 악재로 나와 있는 것이 리튬 가격의 하락인데요 지금 어쨌건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하방에서 지지가 되고 있다는 거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좀 희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게 하나의 요소일 것 같습니다 니켈 가격도 지금 추락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자 KB증권에서 11월 30일 날 나온 리포트는 목표주가 35만 원을 유지하면서 바이를 부러지셨네요 일단 지금 4분기도 컨센서스 하회가 전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방 수요 지금 미국에서 재고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전기차 재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의 하반기서부터 좀 확 좋아지지 않겠냐 그러한 기대감으로 어쨌건 가지고 가볼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DB 금융투자에서도 11월 21일 날 견주한 NCA 출하량 이것이 긍정적이고 단지 유럽 수요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뭐 이러한 것들 유한타 증권에서도 좀 삼성 SD 양 NCA 수요는 견주해 보이지만 내년 2, 4분기 리비안 일부 가동 중단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조금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이 리포트 나오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나온 뉴스가 바로 삼성 SDI 43조 매출이 나왔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양극지 44조 원어치를 5년간 2028년 12월까지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이 공시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요 일단 내년부터 공급하는 SDI에 공급하는 양극재는 포항 캠퍼스에서 공급을 하고 2025년도부터는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해서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 공장은 헝가리 대브레첸에 건설 중인데 42만 9,800 평방미터 규모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AP 등 관련 계열사들과 함께 3,827억 원을 투자해서 2025년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물량으로 SDI 헝가리 공장에다가 납품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부터 그런데 이제 오늘 월요일 장이 열리면서 에코프로 BM은 15%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권사들에서는 관련한 리포트가 이것을 추가적인 매출의 급증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하이투자증권은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와 체결한 공급 계약에도 중장기 실적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목표 주가 27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 중립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44조의 매출이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존의 매출 전망치에다가 추가적으로 44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삼성 SDI항 물량이 이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전투자증권에서는 오히려 비중 축소하면서 역시 같은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단가 하락에 대한 추정치 하향 우려 이런 이슈 그런데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참고하지 않으시니까 하여튼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증권세사는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매출 외에 44조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던 물량이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실적 전망치에 그게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더 지나면서 새로운 어떤 분석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 그렇게 봐야 되는 관점이냐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또 한번 다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삼성 SDI가 44조 원어치의 양극재를 주문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방산업과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방 수요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확장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삼성 SDI도 그렇고요 에코 프로 BM 자체도 이런 시설 증설 그리고 이러한 수주의 어떤 증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현재는 불안하게 보이지만 전기차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커질 것이다 이걸 자기들 돈을 들여가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 프로 BM 이 많은 분들이 누가 더 낫냐 가지고 따지고 하는데 사실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의 차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좋으면 반반 5대 5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같은 섹터 내에서 그렇지 않다면 어떤 면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 에코 프로 BM 양극재 기업 가운데서 누가 더 전망이 있느냐 누가 1등 기업이 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가끔 벌어지기는 하는데 일단 뭐 같은 섹터에 있고 같은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필요 없이 그냥 5대 5로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건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 프로 BM이 어떤 면이 다른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 구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일단 이 두 기업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 프로 BM의 역사를 좀 보면요 일단 에코 프로가 2016년도에 전지재료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한 게 에코 프로 BM입니다 그리고 2019년 에코 프로 BM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포스코 그룹이 양극재 사업에 뛰어든 것은 에코 프로보다 6년가량 늦은 2012년입니다 그러면서 포스코와 피닉스 소재가 양극재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죠 포스코 ESM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양극재 사업이 시작이 됐고 2019년도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 포스코 ESM을 흡수 합병하면서 양극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극재 기업으로 평가를 시장에서 받기 시작한 거는 2019년부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말씀드렸지만 그 전서부터 존속 기업으로서 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 화물 및 라임 화성 사업을 주력을 하는 기업이었고 기본적인 매출액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매출 캐파가 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총이 에코프로 비엠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의 연결 자산 총계는 1조 7,300억 에코프로 비엠은 6,503억 차이가 좀 크죠 거의 3배 이상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회사의 시총이 좁혀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올 초까지만 해도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 총액이 15조 에코프로 비엠이 9조 원이었는데 격차가 6조 정도 달한 거죠 그런데 2차 전지 열풍이 불면서 시가 총액이 모두 올랐는데 특히 에코프로 비엠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에 46조까지 올라왔고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 비엠은 45조까지 상승하면서 격차가 에코프로 비엠이 400% 상승을 했고 포스코 퓨처엠이 206% 거의 따블 상승하면서 격차가 확 좁혀졌다 시총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비등한 기업으로 서로 평가를 하면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영업이익들이 좀 줄어드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수익성 악화가 에코프로 비엠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좀 덜하다 조금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 현상은 2021년 2분기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적게는 2포인트 많게는 4%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올 3분기의 경우를 보면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이익률이 2.9% 에코프로 비엠이 2.5%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에너지 소재 사업부만 떼서 살펴보면 2.3%고 에코프로 비엠이 2.5%니까 더 낮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은 뭐냐 일단 에코프로 그룹 차원에서 수직 계열화를 아주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최대한 보존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에코프로 비엠에 점수를 더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비타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에비타 추이를 한번 보시죠 이 파란 선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엠 그 다음에 LNF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LG화학은 뭐 별 평이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좋다 나쁘다를 구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익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같이 동행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잘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불거진 게 새로운 이슈가 있죠 중국산 흑연 중국산 흑연이 지금 96% 이상 지금 우리가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글로벌 공급 다변화 이거에 대한 이슈가 자꾸 떠오르고 인조 흑연에 대한 대체물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흑연이 필요 없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수요 이런 것도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중국산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누가 더 먼저 그리고 좀 크게 가지고 있느냐가 역시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응급제 생산 캐파도 보시면 북미가 92%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핵심 광물의 핵심 우려기관 이 이슈 이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노출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산 흑연 지금 우리가 96%를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공급망 다변화 혹은 인조 흑연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더 투자 측면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응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이 92.6%가 중국에서 되고 있고 6.7%가 이 아시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북미 유럽은 거의 뭐 근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응급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배제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우리가 그 IRA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기업들의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아지게 된 영업이익이 낮아지게 된 것이 결국 원자재 가격 리켈 그 다음에 리튬 이런 것이 하락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양극제 NCM이 됐든 NCA가 됐든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직은 NCM 같은 경우는 수출 가격이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분위기고요 아직은 NCA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의 각도가 아직은 평평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NCM 전국체 수익 가격은 지금 반등이 윗고리가 좀 올라가고 있죠 반등이 되고 있고 NCA 전국체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은 평평 안정화 하방 안정화 되려는 움직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평평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차원에서 흑연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 바로 또 12월부터 중국에서 흑연 수출 통제에 들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한 4개월 정도 치의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이 내년부터 철강 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가공해 만드는 인조 흑연의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에서 천연 흑연을 대량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여튼 이거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업, 에코 프로그램은 더 불리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아주 월등하게 우월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각각 3에서 5개월 정도의 재고치를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은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삼성 SDI에서 이번에 발표된 것이 44조 5년간 에코 프로 비엠에게 양극재 NCA 계열이죠 물량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 2월 달이죠 올 2월 달에는 10년에 걸쳐서 20조 정도의 수주 매출을 포스코 퓨처엠에 삼성 SDI가 줬기 때문에 삼성 SDI를 두고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 프로 비엠이 아주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과적으로 계속 증설되는 여러 이슈들 그 증설되는 공장들의 물량을 어느 회사가 담당하기 시작할 것이냐 기존의 거래처를 끌고 가면서 고기에서 성장에 대한 그리고 앞날의 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비교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해봤습니다만 각자 정말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치 그 다음에 바인딩 계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주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들 그렇겠지만 어떤 스토리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떤 스토리가 먹히느냐 그리고 기대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대한 성장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 결국 여기 믿음의 크기 이거에 따라서 주가라는 거는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2차전지주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도 결국 이 주주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계속 성장한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데이터나 아니면 주변 환경 뭐 그거에는 전방이 전방사업이라고 하는 전기차에 갑작스러운 어떤 폭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11월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의 김병훈 경영대표가 나온 이야기인데 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에서 양극제 비중 뭐 해가지고 어쨌든 2024년까지 4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했는데 2024년까지요 근데 지금 23년도에 이미 7조 2천억의 매출을 달성했거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4조 목표의 2배인 8조 3천억의 예상 매출 목표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봐서 이렇게 달라지는 환경에 따라서 이 기업조차도 앞날을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 물론 그 수준 24년 그 뭐죠 양극제 생산량을 18만 톤 수준으로 끌려올릴 계획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23년도 현재 시점에서는 14만 6천 톤 정도 생산하는 원래 목표보다는 18만 톤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매출액은 예상치보다 거의 2배 이상 올랐다는 거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대감 그 다음에 어떤 불안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확확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기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주변 환경의 상황도 전방산업 그 다음에 글로벌 환경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지켜보면서 냉철한 투자자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인과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매출서부터 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1, 2등 가지고 앞으로도 치열하게 논쟁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것이 결국 저는 두 회사에게 모두 다 자극제가 되고 결국 더 성장하는 건전한 라이벌 관계로서 더 높은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모든 이 두 주식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머니톡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여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의하